현대백화점 그룹이 더 현대서울 성공 방정식을 태국 대표 유통기업에 수출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 20일 태국 시안피왓 그룹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차다팁 추트라쿨 시안피왓 그룹 총괄 CEO와 마유리 차이프롬프라시스 시안피왓 그룹 총괄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1958년에 설립된 시안피왓 그룹은 시안파라곤, 시암디스커버리, 시암센터, 아이콘시암 등의 쇼핑몰을 운영 중인 태국의 대표 유통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은 시안피왓 그룹이 태국 수도 방콕에 운영 중인 쇼핑몰 내의 K-콘텐츠 전문관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K-콘텐츠 전문관을 K-푸드, K-팝, K-웹툰 등 MG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K-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K-콘텐츠 전문관의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를 입점시켜 이들 브랜드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매장 운영을 위한 노하우도 상호 교류합니다. 특히 MG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색적인 팝업스토어와 파격적인 매장 구성, 그리고 고객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업을 한 인테리어 등 더현대서울의 성공 노하우를 시안피왓 그룹 쇼핑몰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더현대서울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의 해외 팔로우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